제가 너무 기대되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이번 5월 달과 6월 달은 정말 꼭 드리고 싶고 아직 남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번 앨범은 뭐라고 해야 되지? 오늘 인터뷰가 좀 많아서 오늘 이제 지금까지는 앨범을 만들고 정리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어서 한 번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앨범은 정말 후회 없을 정도로 정말 가득 담았던 애정과 나만의 애정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의 애정과 사랑과 열정과 아이디어와 정말 그런 것들이 똘똘 뭉친 그런 앨범인 것 같아서 정말 저도 행복하게 잘 만들었고 정말 정말 내 앨범 이런 느낌이 너무 크게 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설뷰에쌤 어떻게 다들 계속 기대해 주실 건가요? 다들 이렇게 하면 좋겠고 또 오늘은 뭐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너무 오늘도 일찍 자야 되는데 또 일찍 못 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올라오는 티징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올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하나하나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선물 하나 뜯어보듯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샤랄라한 하루 되세요 샤랄라 빳빳 빳빳 아멘